르뱅이 너무 납작한 거 아니에요? 아 원래 두꺼워야 되나? 그냥 누르면 안 됐었어.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 못생겼어. 어떡하지? 괜찮아 잘했어. 안녕하세요 쌤윤 팀 조슈아입니다. 제가 개인 콘텐츠를 사실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캐럿들이 뭘 좋아할지 고민을 계속 하다가 베이킹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하면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캐럿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슈아인쿡 제목을 아까 전에 정했거든요. 슈아인쿡으로 정했고 오늘 루벤 쿠키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루벤 쿠키가 미국에서 약간 만들어졌던 쿠키라고 들어가지고 오늘 루벤 쿠키를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미션인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미션지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특정 단어 금지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쓰는 단어겠죠?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설마 이것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짱니다. 사실 경험은 많이 없지만 쿠키를 그래도 한 3, 4번 만들어 봤어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서브웨이 화이트 초콜릿 마카나미오 쿠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 보고 시나먼 쿠키도 만들어 보고 오늘 루벤 쿠키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쿠키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사실 그 나눠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시나먼 쿠키 만들었을 때 아마 회사를 바꿔가지고 멤버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평소에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잠 깨고 싶을 때 그때 좀 많이 땡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항상 저희가 일할 때 카메라에 많이 찍히더라고요. 제가 군것질을 하는 게 그래서 평소에 군것질을 안 하거든요, 진짜로.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약간 힘들 때 많이 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캐럿들이 저 군것질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안 믿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평소에 진짜 많이 안 먹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버터 200g 버터가 엄청 딱딱하네요. 200g이면 200g 뭔가 200g일 거 같아요, 지금. 아, 200g. 200g은 써도 될 거 같아요. 1cm 크기로 해야 되구나, 이거를. 잘라야 되구나, 또.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쿠키구나, 이게.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네. 아, 근데 캐럿들 중에 쿠키 잘 맞는 사람 하여튼 욕먹을 거 같아.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휘퍼로 버터 풀어준 후 버터를 풀어준 후 설탕, 소금을 붓고 휘퍼로 2, 3, 6개 휘퍼가 이거잖아요. 아, 있구나. 그거 진짜 쓰기 어려워요. 집에서 써봤는데 잘 안 돼. 아, 제가 저번에 집에서 쿠키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안 자르고 피펄을 썼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잘라야겠네. 진짜 힘으로 했어, 그거는. 이렇게 쿠키 만들면서 약간 설탕이랑 버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이잖아요. 더 못 먹겠어. 맛있긴 한데 아,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고 버터가 이만큼 들어가. 아, 미션당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아, 그래도 안 하려고. 저번에 내가 했을 때도 이랬었는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heures Win 지лав 쓰리딜 뭐 다 잘할 순 없잖아요. P's 새콤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자주 입은 거예요, 스테이크를 좋아해가지고 수비드 기계를 샀어요, 스테이크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두꺼운 게 좀 어려워요, 좀 일정하게 색깔을 내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다시 굽죠, 그러면 진짜 완벽해져요 치트키, 스테이크 잘 보면은 근데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스테이크가 수비드 기계 완전 추천입니다, 쓰는 것도 안 어렵고 근데 이거는 어렵네요 어? 특정 단어 때문에 지금 벌칙이 걸렸거든요? 특정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 뭐지? 뭐예요? 알려주면 안 돼요? 지금 걸렸으니까? 아 걸려도 알려주는 게 아니구나, 알겠어 제가 쿠키 만들 때 이 과정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냥 완성이 해가지고 풀어준 후, 설탕, 소금 붓고 오케이 이게 소금이다 베이킹 소다 이게 소금이다 베이킹 파우더 이게 소금이다 아, 소금이네 설탕이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역시 살 찔 수밖에 없겠다 설탕 들어간 거 보세요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손으로 하기엔 너무 귀찮을 것 같아 아,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로 남겨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 하... 좋아 가야지, 가야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건지 내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배운 게 아니니까 더 약간... 어려운 건가? 한 번 배워봐야겠다 아, 잘 작겠다 끝! 야, 진짜 빵집이세요 일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베이킹하면 전완근 진짜 좋겠다 베이킹한 사람들... 오케이 다음 특정 단어 또? 영어 아니죠? 뭐지? 미치겠다? 바보 같다? 원래 이렇게 물컹한 거 맞죠? 아, 이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더 약간 긴장돼 잘 해야 될 것 같고 미치겠어,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한가? 중력병, 반응력병, 백기파우더, 베이킹소랑 오케이 순서는 상관없겠지? 또? 뭐야? 저 원래 보통 좀 깔끔하게 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어렵네요 오, 진짜 베이킹에 인내심이 있어야 되네 확실히 또? 한국어? 내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나? 주걱 주걱으로 해시태그 모양을 그리며 80% 이상 섞기 80% 이상 섞기라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베이킹 클래스 안 가려고요 너무 힘들어 오케이, 80% 이상 섞었어 마카다무야 12개니까, 쿠키 12개니까 좀만 더 넣어 한번 해보자 아, 이게 반죽하면 할수록 섞기가 더 힘드네 좋다 아, 근데 반죽이 약간 초코칩 쿠키랑 비슷하다 다 넘겨 다 넘겨 좋았어 됐어 됐어 이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야 완벽해 완벽해 제발 오, 미쳤다 너무 예쁜데? 아, 근데 이 정도면 달라붙일 것 같은데, 서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커질 것 같아 일단은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열심히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와, 스쿠프가 좋다 집에 스쿠프 없어서 그냥 손으로 했는데 펜이고 윗면을 가볍게 손으로 눌러주기 자가 만지고 있는데 지금 손 씻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더럽지 않아요 그냥 넣어볼까요? 근데? 그, 그럼? 오케이 오케이도 아니고 축 오! 190도 거의 끝났지 끝났고 이제 들으면 되겠다 190도니까 이제는 진짜 됐다 됐다 방금 반죽 다 해놓고 190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늘면 완성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 수가 있지? 미쳤다 미쳤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잘 만들어질 것 같아 아주 기대 중 이 과정이 너무 좋아요 구워질 때 이렇게 퍼지는 그 현상 오케이 됐다 이제 미어스 바로 올린다 캐럿들 뭐 하고 있어요? 댓글 한번 볼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만들어 아 맛있게 만들어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무슨 쿠키 르뱅 쿠키 만들어요 맛있겠다 슈아 나도 줘 르뱅이 너무 납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봐요 아유 아 원래 두꺼워야 되는데 그냥 누르면 안 됐었어 그냥 넣어볼까요? 와 근데 왜 위에 있는 게 더 잘 있고 있지? 어 밑에 있는 거 뭔가 된 거 같은데 이미? 아 밑에 있는 거 그냥 시켜야겠다 빼가지고 탈 거 같아 네 끝이 않아요? 다 된 거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네 하여튼 단 거 진짜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안 좋아해요 어빠의ту 도시 오오워 어콤 다 됐다 제 판단은 다 됐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못생겼어. 어떡해. 어떡하지? 괜찮아,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맛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쿠키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루벤 쿠키, 잘 맞는지는 모르겠죠? 루벤 쿠키고요. 여기는 시나몬 쿠키인데 제 시그니처 그런 거여서 한번 색을 입혀보겠습니다. 긴장돼. 잘하고 싶은데. 좋았어, 좋았어. 재밌다. 망했어. 아니야, 괜찮아. 진짜 너무 귀엽다. 입술이 진짜 너무 긴장된다. 망했으면 어떡해. 그래도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계란텔. 오늘 좀 많이 미숙했을 거예요. 저도 베이킹을 많이 안 해봐서 완전 순조롭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과물은 이렇게 안 하겠고 제가 점점 느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랬지만 다음엔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쿠키 잘 꾸며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꾸며볼게요. 일단 캐럿들을 위한 거니까 캐럿아야. 어, 망했다. 아니야. 괜찮아. 우와! 나쁘지 않죠? 진짜. 끝났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룰빈 쿠키 만들어본 거 어떻게 나왔을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조금 타보일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꼭 해보세요, 룰빈 쿠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렇게 룰빈 쿠키랑 신원 쿠키를 만들어보고 이 쿠키 자도 꾸며봤는데 캐럿들도 베이킹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좀 더 자신감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 영상 보고 나서 만들고 싶어지면 꼭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나중에 위버스에 꼭 올려주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캐럿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면서 그런 잦은 실수를 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늘고 싶어서 베이킹하는 캐럿 분들 부탁드립니다, 캐럿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메뉴를 할까요, 캐럿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그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요리할게요. 쇼앤쿡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